법무팀 후보에서 공중인 씨는 빼겠으면 불륜이라도 할 겁니까? 닥쳐. 뭐하는 짓이야 이제 불행껏 행복 시작이야. 엄마 불쌍하지도 않아요? 너도 니 엄마 반대 이겨먹고 불행복 자다 갔잖아. 너 언젠가는 내 아들 잡아먹을 거야. 엄마! 제가 엄마들 그만할게요. 남수 씨 며느님 혼수도 못 받고 결혼했다면서 우리 앞으로 자주 만나? 아 이거 가져가셔야죠. 가증스러운 것. 제. 한글자막 by 한효정